가지러 갔습니다. 맛있게 드시라요. 여기까지 뭐하러 따라와요?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 간 것 같은데. 번호도 바꾸고. 바꾼 번호 몇 번이야? 오빠, 우리 한때는 부부였지만 지금 이혼한 사람들이야. 이렇게 우연히 만나더라도 모른 척 지나가 두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야요? 미포아, 내가 못 봤으면 모를까. 너 이렇게 사는 거 봤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? 내 모습이 어때서 기래요? 오빠 눈에는 어케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리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. 길이니까 안쓰러워할 필요도 없고 동정할 필요도 없이요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으니까 밖에 버려놨지 이거. 오빠, 나 좀 잊어줘요. 그걸 내가 오빠한테 바라는 전부야. 그리고 이렇게 우연히 만나더라도 모른 척 지나가 줬으면 좋겠어. 잘 가요. 잘 가요. ndl Cruise 보고싶다. 정말 보고싶다. 허공 우연시 부서지는 한 사람이여 한 사람이여